전혀 어디까지 했지? 여기 다 했었죠? 이거 했었지? 오케이 그러게 SCP 재단이 나을 수도 있겠다 진짜 빨개졌을 때 지금 지금이니? 됐어 으 됐어 흐이 으 아아 못 봤다 아냐 이쪽을 공략해야 돼 지금이니? 됐어 30크레딧 마녀의 종이 오케이 이거 좀 먹자 오 이거 많이 차네 어 되게 많아 오케이 연필 필요할 때만 써야 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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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필 연필 됐습니다 문 열렸어 어? 쟤 갠데? 어? 쟤 개잖아. 개 이름 뭐야? 호호 호호 응. 짐캐리. 쟤 개 이름이 짐캐리인가? 휴고? 휴고 휴고 짐캐리 뭐야? 짐캐리 속을 뻔했네 어? 뭐야? 못 가? 이거 못 들고 가나? 헐.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럼 보면서 가면 되지. 어이. 보면서 가면 되지 뭐. 까지 꺼. 이러면 되지. 아, 너무 쉽게. 네. 클리어. 이놈 무 쉽게.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양식을 전부 채워넣었어. 이제 양식을 제출하면 분명히 서거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야, 베베님 주무세요. 서거. 여기죠. 제출. 어? 에로야? 에로 창의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어. 본사에서 제공한 직인이 필요합니다. 신트라코프의 직인? 사무실로 돌아가서 신트라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다. 에잉, 신트라. 에잉, 신트라. 여기 사무실. 5층인가? 어이, 깜짝이야. 로스토브. 어, 안녕하세요. 저, 저기요? 어, 뭐야. 그래. 방금 막 시작한 파릇파릇한 청년이셨군요. 분명 그 소리도 못 들은 거겠죠. 제가 말해줄 수 있답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나 맛있던지 정말 맛있더라고요. 혹시 도시락 더 안 가지고 오셨나요? 만약 그 자가 정말 미친 거라면 그 자를 가둬놓고 그년에게 돌보게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렇죠. 환영해요. 전 로스토브예요. 5층에서 일하죠.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로스토브씨. 그런데 그 이야기 들었어요? 뭐, 글쎄요. 어떤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인간이 식당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편태같은 말들을 또 휘갈게 놨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휴고 그 인간 짓이 분명해요. 엄마 아냐, 엄마? 어, 찬암맘. 찬암맘 미용실 갔다 오셨다. 아무도 없어. 텅 비어 있어. 어, 저기 있다. 어, 뭐야. 어, 말한다. 안녕하세요. 페스터넥씨.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일은 어떻게 되가요? 그러니까 뭐, 그럭저럭. 키보드 컴퓨터 마우스. 딸칵딸칵.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어, 그렇네요. 아, 그래서 패스터넥씨는 자신의 책무가 뭔지 알아내셨나요? 책무. 관리. 사원들을 관리하는 직책이었나요? 아, 그런데 휴고씨는요? 휴고? 여기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잠깐 어디 가신건가요? 조금 전에 떠났어요. 그런데 그걸 왜 묻는거죠? 왜? 왜? 아니요. 그냥 물어본건데. 잊어버리세요. 뭐야. 자기야. 네? 혹시 누군가가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가요? 여자요? 지금 누굴 말하는지 알고 계실텐데. 모르겠는데요. 바로. 엄마. 안녕. 말이에요. 아니요. 전혀요. 처음 듣는 소리인걸요? 조심하세요. 패스터넥씨. 뭔가 알고 계시는군요. 뭐야 음성지원. 조심하라니까요. 그 여자는 어디에나 있어요. 그거 알아요. 패스터넥씨. 이 회사는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에요. 사과요? 그게 무슨. 이 회사는 평범한 머리하면 잘리나요? 가득 멀쩡해 보이지마. 자난만 머리하려다 망한거잖아. 썩은 썩은 문드러져 있다구요. 마녀는 사과 속의 벌레에요. 그리고 만약 그 여자가 패스터넥씨를 발견하게 된다면 당신은 그 여자의 자식이 될거에요. 네? 제 전화제 휴고. 아까. 아 둘 다 여기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둘의 대여를 방해한건 아니겠지? 몰래 숨어서 뭘 꾸미기라도 하는거야? 패스터넥. 설마 고스클럽에 데려가려는건 아니겠지? 고스클럽이요? 소사는 으스스하고 괴상한걸 무척이나 좋아하거든. 심지어 최근엔 미스터리 모임클럽이라는 괴짜모임까지 만들었다지 아마? 그러니까 조심해 패스터넥. 소사가 널 납치해서 둥지를 데려갈 수도 있어. 물론 회원 두명밖에 없지만. 세팅하다 터진 머리. 그래서 컨디션은 어때 패스터넥? 아직 일하는거 같던데. 회사 적응은 잘되가는거야? 뭐 그럭저럭. 그런데 저기 휴거씨. 혹시 기록보관소에 들리신적 있으시? 패스터넥.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바로 내 생일이야. 아..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생일이면은..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휴거씨.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 친구. 그래서 쉬는 시간에 파티할 생각인데. 니 생각은 어때? 글쎄요. 제가 여기 계속 있을진 모르겠네요. 많이 돌아다니는 업무라서요. 아 제발 패스터넥. 니가 없으면 안된다고. 어차피 결국에 여기 처박혀 있을거면서 뭐. 흐흐. 커피 뽑자. 두잔. 됐어. 물. 물은. 항시. 신트라? 뭐지 이 목소리냐? 어? 어 이거 나 예전에. 크흐흐. 무선 얘기할때 이거. 는적 있는데. 이 효과음. 르펜님 어서오세요. 기억나세요 이거? 이 효과음. 노래 부르는거 이거. 모르시나? 흐흐흐. 아 은효님 토요일 생일이세요? 아이 축하합니다. 메리메리 축하합니다 은효님. 어 여기있다. 신트라? 죄송합니다. 이런 곳에 웬 근해죠? 심신의 안정과 휴식에 초점을 맞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패스터넥시도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저요? 아니요. 나중에요. 그나저나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책에 대해 물어볼게 있어서요. 책을 가져오기 위한 R301 양식을 전부 채워왔어요. 훌륭합니다 패스터넥시. 이제 제가 직접 제공해드리는 신트라코프 직인만 있으면 사고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최종 양식은 사무실에서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신트라가 마녀 아니야? 신트라 내에서 나가시면 곧장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 고마워요. 이미 패스터넥시는 핵샌네모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취득하셨습니다. 이제 서구러 가서 책을 가져와주세요. 처음 저랑 대화 나눴을 때 저에게 업무를 비밀로 하라고 말해줬었죠? 그러니까 제 안전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맞습니다 패스터넥시. 신중함은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마녀와 동맹을 맺었을 가능성도 폐지할 수 없습니다. 동맹이요? 아니 그럼 마녀를 돕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마녀는 언제 어디서라도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당신에게 동맹을 제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터넥시는 자신이 마녀사냥꾼이란 것을 숨겨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 그러면 분기점이 있나? 왠지 섭님이 안 읽어주시면 허전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마녀의 자식들에 대해 알고 계시는 정보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마녀의 자식들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 그냥 어떤 사람이 저에게 경고를 해줘서요. 마녀는 회사에 침투해 지난 수십 년 동안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제 예상에 의하면 마녀는 사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의지가 약한 사람일 경우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니 부디 조심히 행동해주시기 바랍니다. 패스터넥시 아 힘들어 어디야 길 어디야 어 얘 또 여기가 있어 깜짝이야 깜짝스 휴고 휴고는 왠지 동맹인 것 같고 그쵸? 뭐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나갑시다 어? 또 메일 왔어 메일이 이렇게 그냥 막 쓸데없이 지저분하게 이렇게 쌓이는 겁니까 이거? 시스템이 영 아닌데? 통보 메시지 사내의 신입사원들에게 통보합니다. 주마다 있는 듀먼트 대령님과의 동기부여 상담이 오늘 11시에 시작됩니다. 전사원들은 빠짐없이 시회의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부여 상담이라고? 저희는 직원 참여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을 지향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동기부여 상담으로 직원들의 사회적 협력적 자질에 대한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C라 그랬죠 아까? 어 시회의실 11시에 시회의실 오케이 아 미안 미안 지금 자리 정리야 자료 정리하느라 바빠서 말이야 니 자리로 가서 컴퓨터로 게임 좀 하고 있어 네 자리로 가서 컴퓨터로 게임 좀 하고 있어 무까 소사가 말.. 얘가 말이 없네 소사 소사 신트라 머리도 정상은 아니네 일단 그러면 서고에 먼저 가봅시다 서고에 먼저 가는게 낫겠지? C를 찾아가는 것보다 C가 어딨어 근데 C 여깄다 5층 5층 자 다 7층이었나? 이 기억력 오케이 찡찡찡찡찡 열려버렸어 오예야르 굿 손전등 획득 장비를 빠르게 바꿀 수 있어 장비 배터리 3개 비밀번호 사건이 뭐야 몰라 그런 기억력 따위 빨간책 빠바빨간책 궁금해 허니 빨간책에는 야한 소설이 있는데 여기다가 그러면 빨간책을 아니야 봐봐 빨간책 안되는데 이거 다 해볼 수도 없고 언제 다 해봐 뭐야 이사람 올빼미상 아사올빼미상이야 안 움직이는데 아 이쪽으로 움직이네 너무 멀리가는거 아니야 어디가냐 올빼미상 올빼미상 어디갔어 올빼미상 올빼미상 여기와있냐 오케이 eny 어 거기서도 가야죠 사무실도 가야죠 일단 왔으니까 둘러보고 아 올빼미상 올빼미상 아 웃겨 올빼미상 움직이는 게 너무 웃겨 어 여기다 놓는 건가 빨간 채 어 아니네 어 어 안돼 나 회의 가야 돼 오 마이 갓드 죽을 뻔 했어 와 나쁜 놈들 저장도 안 했는데 저장하자 나가자 나가자 일단 나가자 흥미 흥미야 사람이 죽었는데 흥미를 끌만한 게 없다니 흥미 일단 가자 일단 5층 가자 저 church 저장하자 저장 저장하고 C로 가자 어머 됐스 저장 완료 물 좀 채워 놔라 이런걸 신입이 해야겠냐 아 비키세요 이 씨 씨로 갑니다 뭐야 저 똥은 이게 뭐야 말똥 뭐야 이게 말똥 뭐야 아니 여기 왜 오라 그런거야 풀동 넌 날개 똥을 주웠어 아 미치겠다 아니 여기 왜 오라 그런거야 딴 데 가볼까 오예 오예 이거 뭐야 다섯 크레디를 받쳐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기도를 드려볼까 어 뭐야 이거 성이라면 이미 재단에 바쳤어 이거 하면 뭐가 좋은건데 어 애들이 일로 모여들어 뭐지 여기 마법 마법 아저씨 마법의 물을 주세요 마법의 물 마법의 물 어느게 정수기 물인가 어느게 화장실 똥물인가 알 수 없어요 자 1층부터 한번 가봅시다 다시 아까 이게 어쨌다는거야 마법의 물 여왕님한테 시전 아니 못했습니다 흐흐흐흐 여긴 뭐가 없어 저것도 해봐 얘는 고쳐야되고 아 말똥이 물 부으면 뭐가 되나 아 아 아 잠깐 어 그럴싸한데 발똥이 그렇지 화장실에 마법의 물이니까 오 일리 있어 일리있어 마시기인데요 마시기 밖에 없는데요 안되잖아 일리는 있었지만 안된다 아니 내가 지금 똥물 맛있었잖아 그러면 아 진짜 아니 난 똥물 먹었잖아 왜그래 진짜 아 진짜 암 바보 물 먹었잖아 남집게 와 여기 무서워 이 사람들아 어 우와 우와 뭐야 오ура 프레쉬가 있으니까 올 수 있구나 대박 배터리 오오 오 이거 뭐야 뭐 있어 뭐 있어 어 폐가 타들어가는거 같애 여기 있으면 안되는구나 아 이게 아까 그거구나 아 비키세요 오케이 잘 봤구요 오 오지러 딴 데 가야지 아까 당했던 그거 맞아요 3층 기계실 기계실 사람들이 없어 마녀의 종이 배러리 잠겨서 이쪽은 아 쟤 쟤 뭐였지 쟤? 얘 뭐하는 애였을까 얘 어? 하트 하트 어? 뭐야 아니 공격하는거 아는데 아까 하트였는데 아 하트 나오는 조건이 뭐지? 프라이머리 쓰 쓰 쓰 쓰 사내 쟨 쟨 뭐하는 애일까 하트 칠 층 지금 우리 몇 층 이었지? 삼 층 이었군요 사 층 오 오 오 오 오 이거 뭐야 헉 사람들이 뭔가를 둘러싸고 있는데 거대한 복사기가 있어요 오 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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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좋고 맞다 좋은 물이다 배터리다 배터리다 어이 뭐야 헉 오 깜짝이야 우와 오 쟤 막 기어다녀 야 기어다녀 엄청 화면에 집중하고 있다 엄청 화면에 집중하고 있다 어? 안녕하세요 여긴 대화를 나누기엔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페스톤 액시 우린 지금 감시받는 중이에요 어 죄송하지만 저희가 서로 아는 사이였던가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건 아무도 못 본 겁니다 나중에 평가서를 작성할 때가 오면 직접 찾을 테니 그때까지는 철저히 자신을 숨기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뭐 어? 갑자기야 으이 어휴 오 무서워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리며 쉰다 50분마다 한 번씩 눈물을 흘리는 것은 좋은 거야 뭐야 아저씨 싸이 여기 되게 넓은데? 아직 내가 올 곳이 아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30크레딧 하얀색의 빈 화면 왜 기어다니세요 에? 거피가 루 기하리 기하루 으깜짝이야 나오세요 베러리 건드려서는 안될 것 같다 기어다니는 귀신 여기 되게 넓다, 여기! 나 좀 봐야겠다. 이쪽 살짝 보고... 아, 여기 아까 왔던데고... 밑에 살짝 보고... 헉, 얘는 뭐야? 어, 애기도 있어! 애기 아니구나... 쉿, 쉿! 저리가! 저리! 여자인 줄 알았는데... 컴퓨터 케이블 먹고 있어? 어, 일단 여기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다. 올라가자. 여기도 어두워서 못 갔었거든요? 이제 갈 수 있어. 아니야, 아니라고! 그건 불장난이나 화면을 쳐다보는 짓 따위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고북인의 눈이 먼 이유는... 마녀를 너무 많이 봤으라는 것을... 그네... 마녀의 종이... 흙... 그러니까 멀렁해진鯉 음, moral 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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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xen 이거 뭐야... 이цион 역물 반딧뿌리는 함부로 대해선 살이 뜯깁니다. 역물이라 불리는 이유 그럼 여기도 뭐가 없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게 반딧뿌리묘 자 자씨 말 한번 더 걸어볼까? 고블린은 치즈를 좋아한다 고블린은 치즈를 좋아한다 고블린은 치즈를 좋아한다 고블린은 치즈를 좋아한다 오늘도 이렇게 해미다가 끝나나? 호ells 오호 치즈를 좋아하고 마녀를 많이 봐서 느니몬 고블린 어 왜 먹어 여기 왔었잖아 여기는 뭐해야 되지 나 뭐해야 돼 그러게 이 게임만 반년 걸리겠네 이 속도면 나 사실 오늘은 안할라고 했어요 피곤해서 나 오늘은 게임 안하고 잘라 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놔야 빨리 끝낼 것 같아서 켰드만은 헤매기만 하고 분명히 그러면 그 빨간 책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 빨간 책을 너 그러고 보니까 빨간 책 봐봐 빨간 책 페이지 안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다 빨간 책으로 뭘 해야 되지 저 책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곳이야? 저 책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곳이야? 시회의실 시회의실 아무것도 없 말똥만 있고 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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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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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이것도 그냥 사용하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약간의.. 시켜주는 빵은.. 그냥 먹는 건데? 저거? 아아아아 아, 나 배고프다. 그러고 보니까 씨 말똥 뭔데? 아니, 씨로 오라매? 말똥 뭔데? 한국이었으면 치즈말고 김치를 주었으니까 아, 그럼 문 분명히 그 그러면 그 서고 서고 밖에 없는데 지금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건? 그죠? 지금으로선 X! 이 X가 의미하는 게 있나? 성모 마리아님을 기르며 AM이라고 적힌 글자 AM 그니까, 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말똥이 궁금해 보기엔 또 처음이네요 7, 8, 8,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그래 여므보 엑스 2 저걸 어떻게 껴야되는데? X X X V X X 어디있어? X V 있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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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페이지 안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다. 파란 책도 있나? 파란 책! 우와! 대박! 그러면 주황색도 있어? 어? 노인이 기록보관실 잡례를 시킨다는 명목으로 날 6층에서 꺼내줬던 것은 천원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노인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 말하지만 내가 6층에서 한 일을 생각하면 여긴 천국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내가 6층에서 해야만 했던 일이 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음? 초록색은 아까 저기 닫혀있어가지고 뭘 해야지 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뒤져야되다니 이거는 이게 제일 큰 문제야. 배경과 오브젝트의 구분이 없어갖고 너무 힘들어. 우우! 배러리 그냥 이렇게 막 누르면서 다녀야돼. 언제 뭐가 나올지 몰라 어디에서. 그니까. 올빼미 책상으로 깰 수 있나 이거를? 아... 이거를 밀어서? 아... 여기서 밀어서? 나이스 천재? 천재인줄? 허허허헣 허허허허 그렇지. 저기 괜히 밀리는게 괜히 밀리는게 아니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어 그러면 빨간색이 2 녹색이 7 노란색이 8 파란색이 파란색이 뭘까? 그럼. 파란색은 아무거나 해야돼? 어? 책을 이제 여기다 책장에다 여기 받침대에다 놔야지. 2번에다가. 1번 2번 이거 그죠? 여기다가 빨간색이었죠?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이 8번이었죠? 7번이 녹색이고 7번 8번이 8번이 노란색. 맞죠? 8번이 노란색. 맞죠? 8번이 노란색. 맞죠? 10번 아 이건 12, 13이에요? 아우 쏘리 아 맞아 그러네 어 그러네 그러네 아 알려줘서 고마워요 밑에 부위 여기죠 여기지 여기지 여기에 녹색이 7번 다 근데 자연스럽게 그냥 오 맞아 이러고 있었지 이 사람들 그럼 이제 요거 아니면 부엉이가 가리고 있었단 말이지 부엉이가 가리고 있었던 곳이니까 내가 봤을 때 난 여기 난 여기라고 생각해 아님 말고 어? 뭐야? 쟤 또 가렸어 아 어? 우와 부엉이가 가리고 있으면 쟤가 가려지네 대박 부엉이가 가리고 있으니까 쟤가 가려지네 지금 얘가 여기 있어서 여기랑 같이 영향을 받는 건가? 지금 녹색이 가려져 있었죠 방금 음 그러네 그러면 그러면 요 세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 아 노랑이 13이었다구요? 아 노랑이 13이었어? 흐흐흐 오케이 그럼 여기야? 노랑 어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아 저기 있다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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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그럼 맞는 거겠지? 그럼 맞는 거겠지? 그럼 맞는 거겠지?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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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팔 맞잖아 이거 팔 맞잖아 이거 팔인데? 뭐가 틀린 거지? 팔 빨강이 2 였고 그러게 초록도 잘못 본 거 그럼 아까 그게 맞았나? 처음에 우리 놨던 거? 흐흐흐 일단 빨강은 2가 맞구요 그럼 초록이 12인가? 둘 다 잘못 봤나 보다 초록이 어디 갔어 초록이 그러네 맞네 엑스네 그러네 맞네 우리 지금 정말 웃긴게 잘못 읽었는데 잘못 갖다놨는데 잘못 갖다놓은 데가 맞았던데였어 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아 웃겨 뭐 안 먹어도 되겠지 피는 됐으 아 너무 웃긴다 근데 편지가 안장 있어 친구에게 나는 회사에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기로 결정했네 게다가 지금 그것이 스스로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아 여기 있는 그 누구든 그 여자의 자식이 될 가능성은 있네 그리고 우린 그 자식들을 사람과 구별해낼 수 없지 그러니 부디 조심하게 이제 믿고 행동할 수 있는 건 우리 세뿐이야 AM 마녀의 종이 그래도 진전이 있으니까 재밌다 그죠 뭐라도 하니까 까마귀 손에 단검을 쥐어준 채 나는 음 이 악몽으로부터 깨어나기만을 기도하고 있어 이제 그 자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자네의 손에 맡기네 캔디빵 편지 빨리 몸을 숨긴 뒤에 우리의 이름과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제거해야 한대요 마녀가 뭔가 알면 안되나 봐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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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해했어 이말 응 뭐야 저장 야호 지금 설마야 이게 책을 읽고 있는 건 아니겠지 잠깐만 이거 핵새네 뭐야 미 미라 선생님 실례가 안된다면 아주 조용히 책만 가져갈 테니까 계속 편안히 계셔주세요 주무세요 계셔주세요 주무세요 제발 일어나지 마시고 제발 그래 끝이 보이는구나 이제 빌어먹을 책을 신트라에게 가져다 주고 빨리 여길 빠져나가자 아 분리 아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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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우리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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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뭐야 이거 그건 그 노인이요 좋아하는 책 절대로 가져갈 수 없다 어 노? 어 노노노노? 어? 헉 못나가! 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이! 아 저걸 유인해서 터뜨려 죽여야되나? 뭐지? 이거 밀어갖고 죽여야되나?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헿 진짜 감근당했어 어이! 받아라! 안 되네 받아라! 이거 어떡하라고 그렇게 그거 아.. 거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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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거기! 그렇지! 아.. 이렇게 죽여야돼? 너무 어려운데? 그렇지! 나도 맞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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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야 나 죽겠는데? 어? 도망갔다 우와 살았다 뭔가 내가 안 맞고도 깰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텐데 어 뭐야 저시 구경만 하다가 뭐야 이제 충분히 밝은 곳으로 나온 것 같아 좀 정도면 꺼두자 올빼미가 잘못했네 올빼미인지 부엉인지 아무도 없어 아 물 물 없어 아 물 좀 채워놓으라니까 이 자식들이 갖고 왔자염 여기가 갖고 왔자염 훌륭합니다 패스터넥시 아뇨아뇨 더 이상 패스터넥시라고 부르지 마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이봐요 신트라 제가 서거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아요? 온몸이 기계처럼 조립된 거미인간이 저에게 눈알폭탄 같은 걸 막 던지면서 쫓아왔다구요 그리고 책에 있던 곳에는 이상한 미라 같은 게 있었는데 그리고 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업무는 절 위한 게 아니라고요 저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구요 저는 정상적인 사무실 생각하고 여길 온 거라구요 서류 체크하고 오전 업무가 끝나면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일 말입니다 이해합니다 패스터넥시 저인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과 당신이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신트라코프를 대표해 제가 패스터넥시에게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스터넥시의 능력과 잠재력은 우리 회사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핵새네머를 찾았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줍니다 고마워요 그럼 패스터넥시의 노력이 간과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며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천 크레딧의 보너스를 패스터넥시의 계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돈이면 끝났지 뭐 신뢰가 안된다면 지금 당장 책의 내용을 살펴봐도 될까요? 아하 흥미롭군요 읽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이 책은 마녀를 식별하고 사냥하기 위해 15세기에 만들어진 핵새네머입니다 오래된 책인만큼 언어도 바뀌었으니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녀를 어디에서 찾는가 마녀들은 큰 의미를 가지거나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유대감이 있는 장소에 통지를 틉니다 마녀들의 은신천은 때때로 도시의 중심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하지만 기본적으로 마녀는 인간과 매우 흡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사회 기반에 별다른 문제 없이 짐투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마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마녀는 기본적으로 악마와 계약을 맺은 여성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교묘에 다려 변화하게 만들고 어린아이를 훔쳐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가 하면 전화에 내려오는 이야기와 같이 빗자료를 사용해 하늘을 날기도 합니다 마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보내는데 사용하지만 몇몇 추정자 조사들을 거둘 읽기도 합니다 이들은 소위 부르는 마귀라고 불리는 전지들이면 마녀에게 모양과 같은 움직임을 반려동물과 같은 진식음을 방황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마녀의 능력 중 하나가 바로 교환 능력입니다 다른 인간과 몸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것인데 이 때문에 그 어떤 여성이라도 마녀가 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어떻게 마녀를 죽일 수 있는가 마녀 대부분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불입니다 하지만 예의적으로 불의 면역을 가지고 있는 마녀 또한 역사 전반에 걸쳐 존재해왔다는 사실은 관과할 수 없습니다 사실 기록에 따르면 회사에 둥지를 튼 마녀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산채로 불탔습니다 하지만 마녀의 저주는 사라지지 않았고 이어져 회사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헥사네네마에 따르면 이렇게 강력한 저주를 사용할 수 있는 마녀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에템이라고 불리우는 식용당금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의식용당금 아 나 배고프다니까 식용당금 의식용당금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무기는 마녀의 힘을 물리적으로 밀어낼 수 있으며 마녀의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동화 속에서는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녀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 진짜로 마녀가 존재한다 해도 정말 그 괴물이 그렇게 티나게 빗자루 같은 걸 타고 다닐 거라고 생각하세요? 에? 에? 생각하시냐고요 물리법칙 같은 거 다 무시하고 빗자루 사용하고 다닌다니 게다가 앉아있기도 엄청 불편할 거고 아니 그리고 사람하고 구분가지도 않는 마녀를 당검으로 찔러 죽인다고요? 분명히 멀쩡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당할 일이 생길 거라고요 저기 신트라 저도 이 회사에서 비현질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500년 전 마녀의 가이드북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당신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말도 안 된다고요 미안하지만 저는 또 목숨 걸고 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제 사무실로 돌아가 제 의자에 앉아서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조용히 있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사무실에 계십니다만 말 무슨 일이지? 말똥 말똥 계획된 업무가 존재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세션을 종료해주세요 브라이언 부디 명심하세요 자신의 진짜 직업을 아무에게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절 브라이언이라고 부른 거예요? 뭐야 말 진짜 말 네 아직 여기서 뭐하는 거야? 저 저는 그 그러니까 저 저는 맙소사 지금 당장 회의식으로 따라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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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은 누구지? 밑바닥입니다 목소리 봐라 다시 한 번 너희들은 누구지? 쓰레기입니다 그렇다 너희는 이 말의 똥꼬에서 나는 냄새만도 못한 녀석들이다 지금 너희들은 똥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뭐가 돼야 하지? 최고의 사원입니다 뭐라고?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그래 그리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지? 업무입니다 업무? 지금 업무라고 했나? 너희들이 하는 업무는 똥이야 다시 한 번 재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지? 우리의 피입니다 그래 피 어디 한 번 미스터 휴고 이리 가까이 와보게 휴고 너는 뭐지? 저는 바닥 중에 바닥입니다 글쎄 이렇게 더러운 하수구 냄새가 나는 바닥이 있던가 왜냐면 저는 그 바닥에 놓인 쓰레기지 말입니다 그래 내가 예상한 것에 한층 더 가까워졌군 그렇다면 이제 넌 어떤 것이 돼야 하지? 최고의 사원입니다 뭐라고?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그렇군 그렇다면 최고가 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지? 내 업무 하지만 네놈은 게으름뱅이에 불과해 그 밖에 다른 건 없나? 아 내 피 아주 좋아 잘했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자 오늘은 너희 모두가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마녀에 대해서 말이지 제 군들 마녀는 언제든지 우리가 될 수 있다 그것도 아리따운 여성의 모습으로 물론 본인이 성차별주의자는 아니지만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진실이다 마녀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여인일 수도 있고 식당에서 커피를 나눠 마시거나 펜을 빌려준 여인일 수도 있다 심지어 복사기로 마녀에게 펜을 빌려준 여인일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삼중 코팅으로 아 눈 따가워 갑자기 하지만 대령님 마녀가 진짜 존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마녀는 그냥 동화 속 이야기일 뿐이잖아요 아 그래 그래 그렇다면 본인이 겨우 몇 주 전에 겪었던 일을 제 군들에게 이야기해줘야겠군 다다와 본인은 식당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간식을 먹고 있었다 휴식으로서는 정말 최고의 15분이라고 생각했었지 죄기랄 하지만 그때 나는 깨닫고야 말았다 알고보니 15분이 아니라 30분이 넘었었던 것이다 우린 최대한 빨리 업무로 복귀해야만 했다 커피 사고 남은 거스름돈도 챙길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갔고 그 사악한 기계가 더 빨리 움직이길 바라면서 버튼에 손가락질을 해댔다 하지만 우리의 애타는 염원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는 거북이보다 느리게 움직였고 그리고 마침내 움직임이 먹고 문이 열리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젠장! 엘리베이터에 전원이 나갔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안에 있는 모두를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공포에 잠식된 그들에게 내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은 그리 드문 일은 아니지 결국 엘리베이터가 다시 작동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으니 하지만 사실 본인은 그곳에서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곳에서 나와 목적지에 도달하는 나의 욕망이 강하게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다다가 본인과 같은 고뇌로 머리를 감싸주는 것이 보였다 그렇게 몇 초가 흘렀을까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부드러운 어떤 여인의 입술 그 차가운 입술이 뺨에 담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 불이 나갔다 뭐야 빛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공포에 빠지기 시작했다 나가기 위해 소리 지르고 밀치고 벽을 사정없이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아수라장 사이로 어떤 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왔다 누나를 자리라는 면도날처럼 그 날카로운 소리가 온몸에 신경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이내에 우린 깨달을 수 있었다 조금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것을 그 여자 엘리베이터는 마녀도 같이 탔었던 것이다 곧이어 고통에 찬 동료들의 비명이 어둠을 뚫고 들려왔다 그것은 도살장이었다 나는 아직도 그 순간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나는 울부짖었다 신이 시험 앞서사 도대체 왜 왜 때문에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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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었다 문이 열리고 천장의 전성의 빛이 바닥에서부터 안쪽까지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빛은 황혼에 젖은 내 의식을 깨우기에는 충분했고 나는 무의식의 불꽃으로부터 뛰쳐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바깥 공기를 들이키자 그제서야 우리의 목구멍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올 수 있었다 우리는 안전했다 하지만 그 모든 학살의 순간이 시간이 문과 함께 닫히는 그 순간 얼음장같이 차가운 입술이 내 척추를 휘감아 귓가까지 우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나에게 속삭였지 세계의 단어를 평생 잊지 못할 세계의 단어 일 일 일 마녀가 본인에게 뭐라고 했다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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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제 식당에서 어슬렁거렸다간 어떤 것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깨달았길 바란다 좋아좋아 오늘따라 다들 컨디션이 좋아보이는군 자 그럼 이번엔 신입사원이 온 것 같던데 그래 너 이름이 뭐지? 처음 뵙겠습니다 베스터네기라고 합니다 그래 송이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말 잘 보이나? 다다 예 보입니다 이 말의 이름은 다다다 나의 정력을 대신하는 녀석이지 이 위에 올라타 있을 때는 어떠한 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 누구보다 우월한 존재다 나는 샤를마니오 황제다 하지만 너는 저 아래 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빛나게 하지 않는다면 매머들을 사냥하는 사냥꾼처럼 소리 지르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더 가까이 와라 애송이 들고 있는 그 가방은 버려라 사내답게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 그래서 예? 이름이요 이름 아 아 예 제 이름은 페스터넥입니다 그래 페스터넥 내 이름이 유럽의 유대인 계통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어 어 아니요 페스터넥은 파스닙이다 무처럼 생긴 뿌리식물이지 그래 파스닙 이제부터 내 이름은 파스닙이다 파 스 닙 크 와 센트쟁이 제츠쟁이 매력쟁이 너무 웃기십니다 표정을 뭐하니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구나 애송이 아 아니요 전 그냥 의욕이 진짜 많이 생긴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잘못된 대답을 할 때마다 200 클리디씩 벌금으로 내도록 예? 파스닙 너는 뭐지? 이거 해야돼? 쓰레기? 쓰레기인가? 쓰레기죠 뭘 해도 돈 내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밑바닥인가? 쓰레기인가? 처음에는 밑바닥인가? 흠 닫아도 니놈의 악취를 견딜 수 없다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쓰레기 너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지? 최고의 인간 뭐라고? 안 들린다 최고 중에 최고 최고 중에 최고 나 멈춰버렸어 난 멈춰버렸어 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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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피 파트랑